야야, 지경이 이렇게 술을 먹인 사람 누구야? 지경아, 김지경. 나왔어. 응. 일어나봐. 왔어? 사준아. 응. 너 죽었어, 이씨. 너 때문에 쟤니한테 제일 시댈이고. 야야, 이거 왜 이렇게. 야야, 야야, 야. 다 같이. 여기가 또 있어. 야, 벗어. 어, 기회가 왔다, 기회가. 아, 누구인가? 누구인가? 아, 야야, 야. 아, 야야, 야. 난리야, 난리야. 쪼꼬. 쪼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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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보자. 시했어, 시했어. 아, 야, 너네도 취했어. 얘야. 너. 지경. 너, 이렇게 생겼다. 야, 야. 나 얘 집에 데려다줄 테니까 이 차례는 너희들끼리 가라. 야, 그냥 업혀 차라리, 어? 아니야, 나 싫어. 털을 수 있어. 알았어, 알았어. 이리 와. 야, 야. 너 가고 있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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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, 어. 낙지야. 낙지야. 어, 어, 어. 어, 어. 낙지야. 낙지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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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내가 택시 시켜줄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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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먹는 거 가지고. 아, 죄송합니다. 택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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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집에 가주세요. 아, 지나가세요. 아, 지나가세요. 뭐 하신 거예요? 지나가세요. 죄송합니다. 자, 춘경 가자. 자, 춘경 가자. 가자. 지로 가자. 이리 와. 어? 으악. 야, 울어, 울어. 정신 좀 들어? 아니지. 제 정신에 그럴 수가 없지. 산낙지를 들고 막. 아, 너 왜 나를 들고 뛰어. 울렁거리게. 토하든가 그럼. 아, 안 돼. 아까워. 다 소화시킬 거야. 앉아있으면 괜찮아질 거야. 괜찮아져. 괜찮아. 괜찮아. 진짜? 아멘